만약에 말야 초콜릿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면 초콜릿 없어 어떻게 살아 만약에 말야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된다면 커피를? 절대 안 되지 벚꽃과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면 벚꽃 없는 봄은 봄이 아닌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탄소중립 당장 실천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회용기 사용하며 온도는 적정 온도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문화로 취향전정! 지구전정!